오늘은 어제는 자색고구마를 한 줄 캐서 리아카로 하나 채웠는데 오늘은 염소장밭에 또 한 줄을 캤는데 내가 늘 기도하는 데인데 꿀고구마예요 이건 자색고구마 아니고 꿀고구마를 아주라고 우리 캐가지고 지금 담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이제 또 산기도 하고 이제 또 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이놈들은 노출된 고구마를 아주 큰 고구마가 입을 뜯어 먹다 보니까 속에서 고구마가 나오니까 이 애미가 아주 고구마를 샐러드처럼 아사 가서 잘 먹어요 아주 고구마를 좋아해요 요즘 고구마 값이 비싸니까 아이고 우리 새끼들은요 이게 뭔지 나한테도 장난치러 왔어요 이놈이 발도 얹고 애교도 떠볼게요 근데 뿔이 났죠 이놈들이 이제 목을 메어요 목을 메서 이제 아이고 나한테 왔네 내 무릎에다가 발을 얹고 이렇게 재롱을 부려요 또 또 오네 또 엄마한테 왔어 너희 애미한테 가야지 나한테 와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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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들 고구마를 저절로 나온 고구마를 다 갉아먹었어요 이놈들이 고구마는 어차피 가축 사료니까 고구마는 어차피 가축 사료니까 고구마는 어차피 가축 사료니까 너희 vari표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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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subway вместе